오늘 은혜받고 승치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우리 두 절밖에 안 돼서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한 제자가 됩시다 제가 아직 이 강단은 익숙지가 않아요 우리 사랑교육 강단은 매주 쓰니까 익숙한데 그래서 저를 좀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주간 강단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멘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설교를 듣는 우리 성교님들이 아멘을 크게 하면 이 설교자가요 힘이 막 나요 그리고 막 신이 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 말씀이 좀 풍성하게 성령께서 막 가르쳐주셔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도움이겠죠? 네 저도 그렇지만 그죠? 그 다음에 아멘은 저 말씀 그대로 나에게 승치됩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멘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승치됩니다 그래서 이게 1석 2조 3조의 효과를 얻습니다 함께 응답을 누려봅시다 아멘 권사가 있다고 하셨어요 맞나 하늘의 양식에 말씀 떨어질 때 아멘 아멘 하면 어디로 입으로 들은다 했죠 큰 사람은 나갈 때 어떻게 된대요? 기쁘게 할렐루야 하고 나간다 했어요 그런데 아멘 안 하고 막 졸고 딴 생각하고 그냥 멍하게 있는 사람은 나갈 때 어떻게 된대요? 꺼벙하게 나간다 하셨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오늘 꺼벙하게 나가시면 안 됩니다 신나고 즐겁게 나가세요 신경학적 그리고 여러분 폭포수같이 지금 은혜가 막 쏟아질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폭포수같이 은혜가 쏟아지는데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작게 받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받아가지고 막 말씀 잡고 기도하고 누구는? 말씀이 어디 간지 없어요 하나님이 차별했나요?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상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폭포수같은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신경학적 음악지역연구소 원장 차영학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뇌과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이분 말씀에 따르면 교회에서 아멘 자라는 성도가 뇌도 신앙도 건강도 좋아진대요 이러면 뭐 더 하겠죠 막 이제 아멘 하면요 뇌는 반응을 하고 자극을 줄수록 활성화된대요 우리 뇌다 그래서 호르몬도 막 활발하게 여러분 여성 호르몬 없는 분 오늘 아멘 많이 하세요 아멘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아멘의 크기를 많이 하는 교회는요 부엉이 된대요 왜 그러냐면 교회의 부엉은요 누가 막아요? 사탄이 막잖아요 그런데 아멘 할 때 사탄이 흑암을 뿌리러 왔다가 아멘 소리 어떻게 합니까? 놀라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아멘 아멘 해서 뇌를 활성화시키고 영적으로도 풍성한 생명의 말씀을 오늘 먹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비 아시죠? 꽃 사이를 훌훌 날아다니는 나비 이 아름다운 나비의 초기 모습은 여러분도 알죠? 뭐예요? 애벌레입니다 제가 이거 대화를 합니다 우리 랩런트라고 항상 이렇게 해서 애벌레가 성장을 하면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데 꿈틀거리는 애벌레를 보면 나비의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징그럽기만 하잖아요 저 그 징그러워요 애벌레 보면 그렇지만 애벌레는요 이미 나비가 될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어디예요? 애벌레 안에 자 그럼 애벌레만 모습을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고른던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으로 부활할 때 쓰는 그 호련이 변화되는 그 표현이요 애벌레가 나비로 변할 때 쓰는 헬라의 원호 단어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우리한테 부활치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 가요? 안 가죠? 자 우리도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면 부족하고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미래의 계획을 가지시고 각자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구원하시고 예원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원교로 부르는 이유가 성교하라고요 이제 2, 3, 7 성교의 남은 자로 놀랍게 쓰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로에 망하게 되었고 아수로는 북광국을 점령한 뒤에 인종 및 종교의 혼합 정책을 했는데요 타수의 그 사마리아 주민들은 이 아수로 여러 지역의 이주민들과 혼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혈통하고 여호와의 그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해요? 개처럼 취급해요 아주 불결하게 그래서 멸시해봐요 유대에서요 출발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요 3일이면 가요 바로 가면 그런데 갈리리로 도착할 수 있었지만 유대인들은요 그 길을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했기 때문에 사마리를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훨씬 많이 걸리는 동쪽 베레아로 돌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요 예수님이 지금 유대에서 갈리리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의 의도를 가지고 통과하여 가는 중에 만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보신 것은요 상처투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 살릴 제자로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은요 항상 어디 있었냐 제자에게 향하셨고 제자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밤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오늘 예배드리다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예수님의 정확한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삶의 현장에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산예배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므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한 사람입니다 본문 오늘 요한복음 4장 3절 4절을 좀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서 떠나사는요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행로를 바꾸어 결단을 하고 옮기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요단 동편에서 사역하고 계셨기에 굳이 지금 사마리아로 통과하여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로 지금 통과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그 다음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또 보금은요 처음부터 예루살렘 유대에서 이방인 이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파되는 237 선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4장 6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길을 가다가 피곤하신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수가승에 이르러 야곱의 우물가에 좀 피곤해서 앉아 쉬고 있었어요 이때 대낮 정오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러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여인이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하며 물을 주기보다는요 어찌하여라고 반문합니다 자 왜냐면요 이 팔레사인은 너무 낮에 뜨거워서 사람들이 잘 안 다녀요 그래서 물을 길러와도 밤에 기르는데 이 여자는 대낮 12시에 제일 땡 끝에 왔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끌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 피하에서 왔더니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오늘 어떤 날일까요? 재수 없는 날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생각해 갔다고 왔는데 그것도 또 대낮에 남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또 말을 끄네요 그래서 남의 눈을 피해 가장 햇빛이 뜨거운 시간에 물기로 왔는데 상동도 하지 않는 유대 적대관계인 남자가 말을 끌어오니 물을 좀 달라 하는 말에 귀찮고 짜증이 났어요 자 그런데 이 젊은 남자가요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도리어 생수를 내게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우물의 깊이는요 한 30m가 됩니다 그래서 최고 깊어요 아주 그래서요 두레박이 지대지 않아 물 길러오는 사람이 자기 걸 다 가지고 와야 돼요 그거 없으면 물을 못 길러요 깊기도 하지만 두레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남자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생수를 준다 하니까 그죠?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와! 하면서 반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그 갈증을 멈추시기 위안보다는요 이 여인의 영적 요구를 채워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요 자신의 고정관념, 민족적 그 편견, 선입견에 꽉 잡혀서 예수님의 그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영적 갈급함 그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 자라가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에요 나옵니다 나이오아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뒤에 것도 있지만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심중을 아시며 영적으로 갈급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 말씀에 나는 오늘 은혜 안 받으면 나는 오늘 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이 은혜를 듬뿍 주실 것입니다 이 목마른 사심이 신의 물을 찾게 갈급한 영혼에게는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엄청난 은혜가 쏟아져서 오늘 제가 계속 이 말합니다 아멘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을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니 예수께서 이러실 때 여자의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앞에 있는 이 본문 13절에서 18절 그 내용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지금 20절을 읽었는데 그걸 읽어야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읽으려니까 시간이 넘으셔서 제가 그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요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이 생수를 주시는 분임을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뭐냐면 그 생수 나에게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어서 갑자기 대화는요 그 물에 있는 생수에서 남편의 대화로 옮겨져요 그리고 또 갑자기 남편에서 어디로 이어지느냐며 예배로 대화가 전환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 여학 보고 4장 20절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요 지금 있는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었습니다 이걸 아시고 계셨던 예수님이 뭐랬냐면요 가서 네 남편 불러오라 이 말씀하시자 이 여인은 뭐냐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궁금증을 질문한 것이 20절에 지금 이 말씀이에요 우리 소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너희들은 어디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라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될까요? 이거를 지금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예배 문제는 한마디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무슨 말이냐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요? 예배의 지금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비극적인 것은요 예배할 대상을 찾지 못해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이 여인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못 만났던 것이 최고의 이 여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남편을 하나님의 자리에 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남편이 도대체 하나님인 것입니까? 어떤 남편이 내 인생을 만족시켜주겠습니까? 어느 만큼 벌어야 내 인생이 온전히 만족하겠습니까? 돈, 지식, 명예, 권력, 건강 우리 청년들 앉아계시잖아요 그렇죠? 억대의 영봉? 우리 대학생들 어디예요? 서울대, 연대? 뭐 의대 가야 되고? 뭐 이거? 자 이게 만족이 됩니까? 다섯 명이 남편을 받고 채워 받지만 채워질 수 없는 대상으로부터 만족을 찾다 보니 다 똑같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물질 성공 중심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삶에 적용이 잘 안 되죠 진짜 문제는요 남편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때까지 남편 문제인 줄 알고요 이 여인은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 남편에서 그래서요 만족도 못 받고 예배를 통해서도요 만족한 적이 없었던 것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요 그게 지금 선악가 따먹은 그 아담은요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 숨은 나이다 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원래부터요 아담은요 벗고 있었어요 벗었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에 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벗은 것이 문제가 안 되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은 이후에 벗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진작 문제는요 벗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도요 아담처럼 벗은 것이 문제가 돼요 돈이 없어요 나는 직장에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코로나로 말면 아마 지금 너무 힘들어요 건강에 지금 병들어가지고 나 아무것도 못해요 또 자식이 너무 애를 먹여요 저 자식 때문에 제가 죽겠어요 남편이 너무 무능력해요 저 마느라가 나를 속상해 막 바지를 긁어요 그렇죠 여러분 많은 문제죠 우리 청년들은요 청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적용이 잘 안 되겠네요 다섯 번이 아니라 한 번도 결혼을 못하고 있으니 그렇죠? 맞나요? 대학생은 또 더 거리가 모네 그렇지만 각자에게 적용을 하세요 이 사마리아 남편이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우상 뭐가 우상일까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아버지 나에게는 우상은 뭐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요 진짜 이 문제는요 실제적으로 남편이 능력이 없고 뭐 날 무시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진짜 문제임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임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가짜 진짜 문제를 분별하여 보는 영적 눈이 열려야 합니다 자 왜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셔요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느냐 따라서요 그 사람 수준이 달라져요 이번에 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는 저 바이든을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나요 신분이 아니에요 대통령 딱 되는 거 어떻게 됐습니까? 바이든을 만나게 돼요 바이든하고 교제하고 만찬하는 수준이 돼 보는 거예요 이게 신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어떤 수준일까요? 최고의 수준이 됩니다 왜 천지 창조하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날마다 기도하고 여러분 교제하잖아요 최고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가 언제 왕성하게 누려지느냐 바로 예배 때입니다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누가 예배를 들을 수 있나요? 아무나 들을 수가 없어요 제 문제, 사탄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 예배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 그 길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 그리스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이 인간에게 불신앙을 심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지금도 불신앙을 심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 마귀의 세력을 끝끝한 참왕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우리도 마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예수님이 뭐냐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 생수를 마신 자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특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왔잖아요 맞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예배자로 있다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입니다 아멘입니다 그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답니다 여기서 영은요 분우마예요 분우마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자 진리는 뭐냐면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요 성령과 이 그리스의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최고의 시간 예배 영적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위드 임만율 원리스 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23절 하반부에 보면요 너무나 정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아버지께서는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찾다 이게 제테오라는 단어예요 집요하게 찾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찾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어떤 것과 자기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원하는 그 존재를 향하여 열심히 찾아가는 거예요 수색을 하면서 막 조사하듯이 찾아가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열심히 가지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8절을 보면요 드라크마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말씀 보면 어떻게 서 있냐면요 등불을 키고 집을 썰어내가 찾아낼 때까지 찾습니다 뭐예요? 찾아낼 때까지 자 여기서 찾다 표현이 바로 제테오입니다 자 결혼의 이 정표인 이 드라크마 너무 소중한데 잃어버렸으니까 발견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찾고 또 찾는 이 여인을 빗대어 하나님의 이 절신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집요하게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예배인데요 여러분 코로나 이걸 통해서 좀 많은 걸 깨닫게 되셨잖아요 그죠?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싶은데 오지마라 칼때 오고 싶었죠? 맞죠? 오지마라 칼때 오고 싶은데 지금 오라 칼때 오고 싶었는데 지금 오라 하니까 안 와요 이게 우리 창세기 3장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막 달려가고 싶었는데 제가 저번에 할 때 더 작아요 예배 회복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말씀 승취의 증인은 말씀 떨어질 때 실천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코로나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예배를 갱신하라고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잘못된 예배를 그냥 내배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점검하게 하셨어요 고치려고 우리를 멈추셨던 거예요 그러면서요 생각하게 하셨던 것이죠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배를 점검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넘치기면 안 돼요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개혁 또는 부엉케 하시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의도가 다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일어난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서 집요하게 찾으시는 한 사람의 참 예배자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2, 3, 7 선교의 시작입니다 여한복음 4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느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십니다 이게 지금 놀라 고백을 열심히 하십니다 이 여인은요 조상들에게 들은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이에 대한 끊이지 않는 영적 갈급함과 이 목마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자 예수님은요 이미 21절 앞에 내 자신의 말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내 자신의 말을 믿으라 그러면서요 지금 22절 부분에 내가 그라 자신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내가 그라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쓰는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녀라입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요 여러분 여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대 찾아온 니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여기는 거꾸로 해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자 니고데모가 자신이 그리스로이면 하나님을 안 밝혀요 그런데 여기는 명확하게 밝힌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요한복음에 통해서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난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안고 어떤 남편을 만나면 좀 잘 사라질까 여러분 나에게 어떤 것이 채워지면 좀 나아질까 그렇죠? 그게 여러분 따라 다 다르죠 그렇죠? 결혼할 사람은 또 남편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결혼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자 방황하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진짜 문제에 대한 진짜 해답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는 순간에 적시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참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이 여인은요 적시로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외칩니다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물덩이를 버려둡니다 자 버려두고의 뭐냐면요 압피미라는 단어인데요 여기는 버리다 포기하다 돌보지 않다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발견되면요 지금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물 길러 왔으니 뭐가 가장 필요해요? 물덩이예요 물 길러 왔는데 물덩이가 필요하잖아요 물덩이 없으면 물을 길러 갑니까? 못 가요 이 여자한테는 지금 물덩이가 최고입니다 지금 그거 없으면 왔는 게 헛걸음인데 그 땡빛에 맞죠? 맞나요? 아닌가 봐요 물덩이 별로 가치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딱 생각하고 계셔 아니에요 최고의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 지금 인생에 다 버린 거죠 결국 그 자리에서 다 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요 자 내 생각들 내 거 보아밭을 발견한 사람은 여러분 알잖아요 보아밭을 살라고 자기 소유 다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버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가치가 발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발견되면요 자동으로 버려집니다 내가 버려달라 이거 안 버려져요 가치가 안 발견되면 여한복음 4장 40에서 42절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것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인들이요 예수님께 함께 유하시기를 청할 때 이틀을 사마리아 동네에 유하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유하는데 이게 말씀 전파입니다 4경제 16장 15절에요 류디아가 파도바루가 뭡니까? 내 집에 돌아 유하라 이게 말씀 운동입니다 이 지역에 열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237 성교의 시작입니다 그들은요 처음에 예수께 나오게 된 것은 여자가 증거했기 때문인데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참된 구지심을 알게 됐다고 고백해요 자 로마스 10장 17절에 보면요 믿음은 드러미사고 듣는 것은 그리스의 말씀입니다 그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믿음을 던덜이 세우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이 여인의 변화가요 영육간에 버림받고 소외됐던 이 사마리아 동네에 어마어마한 한 여인의 역량을 미친 겁니다 39절 41절에도요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라고 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만이라도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아 지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여인은요 가짜 문제가 아닌 진짜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고 가짜 생수가 아닌 진짜 생수를 알게 되었어요 가짜 예배가 아닌 뭐예요? 진짜 예배 무엇보다 작아 가짜 신랑이 아닌 진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나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보금화가 일어났습니다 더 나아가 사마리아 237 성교의 디딤돌 창조적 소수로서요 사마리아 성교의 문을 여는 한 사람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 문을 통해 사도형제 8장 5절에 이 빌리비의 사마리아 지역에 가는 게 나오죠 사도형제 9장 31절은 또 뭐냐면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게 나옵니다 다 여기에 시작입니다 이 여인의 사마리아 지역 살리는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도 한 지역을 책임지고 살리는 응답은요 한 사람 제자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예원의 모든 성도 이 응답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제가 숨기는 우리 사람의 현장은요 오늘 사마리아 현장과 똑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정말 성인이 되면 갈 데가 없어요 부모들은 평생 배워요 그래서 그래서 부모의 삶이 너무 힘든데 보이지 않는 허감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걸로 말면 부부도 깨지고요 부모와 자식도 그 다음에 또 비장애, 장애, 형제, 지강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엄청나게 사단의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보금만이 필요해 있는 장은 다른 걸 말할 수가 없어요 어린 랩런스들도요 괜찮게 되십시오 자기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폭력하고 던지고 돌풀형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부모들이 좀 어리니까 제어가 조금은 되죠 그런데 점점 크면요 또 폭식을 많이 해요 덩치가 너무 커서요 엄마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신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보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진 않지만 국녀지책으로 랩런트들을 하다 한다 하는데 어디에 의하면 정신병원에 보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요 그래서 새가족들이 만약에 이제 오게 돼서 이렇게 만약에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우리 기존 신자들이 그것 때문에 또 상치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예요? 전도하면 뭐예요? 이따 사람하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부모님들이 예전히 그랬어요 예배 훈련을 통해 강단히 힘을 얻고 나니 또 예원사랑 RPC가 있어요 저희들 주 3일 하는 토요학교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꾸 힘이 생기니까 내 자식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내 자식입니다 함께 가요 그래서 서로 이제 보금의 눈으로 이해해 주고 누구든지 그것 때문에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언약을 딱 잡고 함께 기도해 줍니다 이 원리스 공동체 그렇죠? 여러분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세요 자 그래서요 몇 년 나갔다가 들어온 고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지난주에 2, 3, 7 시대에 남은 자잖아요 그렇죠? 강단이 그럼 이분이 내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이제서야 본인이 7천만이 사랑부 현장에 내 현장이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 교회가 이제 아 내 교회구나 그때는 주인도 아니겠고 뭔가 손님 같고 이랬대요 그런데 뭔가 하실 일이 있는데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리고 안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이제야 지역을 향한 이런 계획도 보이고요 얼마 전에 이사를 가셨는데 저한테 이제 자라빵 갔더니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초창기에 우리 사랑부를 떠났던 분이 자기가 이사 갔는데 그 지역에 왔대요 그러면서 어? 하나님 나에게 왜 살게 하셨죠?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원래 그런 말 안 했어요 안 품었어요 이분이 지금요 말씀이 들려지고 조금 느려지니까 강단을 이제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셨어요 그리고요 예전에 영적 힘이 없으니까 자신이 아들한테 그냥 방치해요 뭐 잘못돼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일 강단 가지고 말씀을 쓰면 돼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고백하게 했더니만 이 랩런트가 이 아들이요 힘이 생긴 게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예요 뭔가 하라는 역사가 보여지면 또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봤다는 거예요 이제 영적 눈이 열리는 거죠 우리 사랑이 보금이면 다 된다를 외칩니다 자 그리고 1년 반 전부터는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매일 1분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 그 영적 기도까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 주세요 이러면서 성력의 능력으로 충만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로 충만해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랩런트들이 자꾸 생기니까 말을 못했는데 말을 하기 시작해요 원어치료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말이 좀 또박또박해지고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우리 사역자 교사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사역 랩런트를 달아 빵 하는데 너 누군이 이렇게 돼요? 그 때문에 얘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선교의 기대주예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사역자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나한테 전화했어요 자랑한다고 이렇게 정체성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자 장애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부 현장 살리는 것이 아니라 7천만 사랑부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를 택하셔서 그 가정에 심어놨습니다 하나님의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축복의 통로예요 이 언약 그리스로를 알게 하는 이 가정의 하나님이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부모님들이 전부 언약 잡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놓고 저를 세운 이유가 있겠죠 기도하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물을 좀 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조주신 예수님은요 바위에서 생수를 흘러나오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생수 흘러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오늘 정오에 사람을 피해서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오병희의 기적도요 한 어린아이가 들고 있는 작은 도시약을 달라 해서요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또 굶은 죽기 직전에 사라박 가부에게 마지막 떡 한 조각을 어떻게 했습니까? 달라 하셨어요 지금 예원의 성도님들에게는 무엇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스천을 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에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요 지금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못 깨닫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나의 인간적인 생각, 편견, 환경으로 사로잡혀 성령의 감동을 외면할 때가 되게 많아요 오늘 이 여인도요 예수님이 처음에 의도를 몰랐어요 그래서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줬습니까? 안 줬어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 주머니 사정을 알아요 그리고 내 중심을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끊임없이 우리 성전 건축했는 걸 압니다 이것도 지었고 본당도 지었고 그렇죠? 그래서 온단 말씀 학계서에서 1장 8절에 금은 보석 가지고 성전 지어라 안 했어요 1장 8절을 딱 보면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했습니다 제로가 뭐라고요? 나무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만 먹으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라스트 걸음 쥐고 장에 가지 마시고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이 원단의 말씀 붙잡고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라스트 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헌신은요 타이밍이에요 기회에요 기회는 어떻게 해요? 늘 오지 않아요 이 순간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 물 한 잔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고요 아직도 주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피니시 라인의 마지막 질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원단 강단 말씀 잡고요 도전하시면 어린아이 작은 도시라고 하시고요 축사하십니다 그러면 놀라운 이병이죠 뭐예요? 축사해 주시려고 달라는 거예요 자 대살로과 전서 2장 13절에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 이 말씀이 너희 또한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시간 사람이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이걸 믿는 적시 역사에 납니다 이 예원의 성전은 보통 성전이 아니에요 2, 3, 7 성교의 베이스 성전이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영적 흐름과 시간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본당, 흔당 라스트 첫 예배 회복 4천말씀 운동 2, 3, 7 성교의 플랫폼입니다 단위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신앙 생활은 심플하다 예원 강단만 따라오면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면요 현장의 다른 영혼에게 영향을 입히게 됩니다 그 출발점이 뭐냐면 강단이에요 그래야지만 내 한계를 뛰어넘고요 나아가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살리는 2, 3, 7, 5천종족, 보금화, 응답의 흐름에 있게 됩니다 강단만 철저히 따라가서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과 원리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의 성교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에블레지만 나비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합당한 제자를 한 명 찾았는데 그 지역을 살린 성경적 전도운동 이게 지역보금화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인데요 여리고송의 라, 빌리뽀의 누디아, 대살렬과의 야손 여러분 지역의 여러분 70지역 살리는 70제자입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엄두 안 낼지 모르겠지만 불가능이 아니라 에블레가 나비가 되는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을 찾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찾아요? 기도로 찾는 거예요 기도로 찾으세요 우리의 전부,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들어도 아깝지 않는 우리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인 그리스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 2, 3, 7 시대에 남은 자로 쓰임 받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아멘